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위대한 시민의 시대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최민희입니다 우선 언론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언론에서 절대로 다루지 않는 기쁜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몇 위? 13위입니다 여러분 2014년 박근혜 때 40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13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한 것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정보통신보급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뽑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응원합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언론 개혁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대한민국에는 나치 괴벨스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엔 의심되지만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 이 독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검찰! 언론이 무차발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퇴치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론에 묻습니다 권력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검찰은 비판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검찰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두 달 반 털고 또 털었던 언론 검찰이 언론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단 하나의 의혹 보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하고 그럼 해당 언론사를 윤석열 총장이 고소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검사가 하죠 검사가 검찰총장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위 메이저 언론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 쉴드치기에 바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KBS 사회부에 묻습니다 KBS엔 좋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회부에 묻습니다 김경록 PB 인터뷰 내용 검찰에 검증했다고 하셨죠 그동안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들 검증한 적 있습니까? 답하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KBS 사회부가 조국 장관 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공정한지 절차에 맞는지 의심하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언론은 조국 장관 내에 대해서만 그렇게 가혹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묻습니다 김경록 PB가 유시민과 인터뷰한 거 후회한다 보도하셨죠 그 출처 되십시오 출처가 어딥니까? 김경록 PB는 알릴레오에 인터뷰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다수 언론은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최성애 총장은 어디 있습니까? 최성애 총장 거짓말은 대다수 언론들이 받아쓰기, 베껴쓰기, 또 받아쓰기 해놓고 최성애 총장 말이 거짓말이라는 뉴스 공장 보도는 왜 베껴쓰기, 받아쓰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도 여러분이 이러고도 언론사회부 기자들이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이다 검찰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검사는 국회의원 강기훈 씨는 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영혼을 몸을 성들이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범한 한 가족이 주식 사기단이 되고 착한 아이들이 나쁜 사람, 몹쓸 사람이 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국내가 조국내에게 너무한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연민과 분노가 내가 조국이 될 수도 있다 공포로 바뀌어서 우리가 촛불을 드릴 때 대한민국 기자님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2009년 2009년 검찰과 언론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지도자를 마녀사냥해서 그를 우리가 잃을 때 대한민국 기자들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아직 젊은 기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기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개혁을 위하여 첫째 국회는 당장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1인 미디어 시민 여러분은 이제부터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사는 언론사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개별 기자들이 기사 쓰고 개별 기자들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니터하실 때 개별 기자 누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잘못 썼다 모니터에서 페북에 올리고 답을 구하십시오 기자 이름을 콕 집어 주십시오 다음으로 종편 보도 보시면 화나시죠 먼저 화내십시오 그런데 화만 내고 말면 안되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십시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피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 있습니다 그 전자민원 클릭 들어가시면 방송 민원이 있습니다 클릭 불공정하고 불공정하고 왜곡되고 정말 나쁜 방송 보도들 거기에 제소하면 반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한민국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경영진 여러분 김경록 pb가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차고 넘치는 언론사를 찾아가지 않고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찾아갔을 때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사형선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시민과 알릴레오를 흔들어도 위대한 시민의 시대 1인 미디어들이 유시민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민의 시대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고맙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현주소를 아프도록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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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세와